음악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살펴보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1620년이죠. 1620년 9월 6일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102명이 출발해서 그들은 따뜻한 곳 정착하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북풍이 계속 부는 바람에 결국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11월 11일날 도착했죠. 그리고 플리머스항에 정착한 것은 11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63일 동안 5440킬로미터라는 엄청난 거리를 항해에서 달려온 겁니다. 도착했는데 강풍이 몰아치고 또 눈이 내리고 원주민들의 공격이 있죠. 짐승의 공격이 있죠. 또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집도 없죠. 그래서 한 겨울 동안 5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겨울을 지나자 살아남은 사람이 5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를 짓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청교도들의 신앙은 항상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잠궈놨다가 집에 가고 또 교회에 잠궈놨다가 직장에 가고 이렇게 하죠. 그것은 교회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가정이고 영원한 집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진을 칠 때 항상 성막 교회를 중심으로 동쪽의 새집파 서쪽의 새집파 남쪽의 새집파 북쪽의 새집파 이렇게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지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땅을 개관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는데 생각밖에 많은 수확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간을 쌓고 첫 곡식과 첫 채소들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관공소는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생긴 것입니다. 실로 청교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넘쳤어요. 오늘 본문 골로세서 2장 7절에도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내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고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참 감사지. 정말 이 감사가 가슴 절절히 뼛속 깊이 사무칠 정도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넘치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감사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의 출발이에요. 오늘 본문 골로세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주라는 말은 헬라우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25장 26절 말씀 보니까 베스도 총독이 황제 로마 황제를 가리켜 큐리오스다 주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황제가 주인이고 황제가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황제는 독재자죠. 그래서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여튼 우리의 그 피까지도 다 빨아 먹을 정도로 세상의 황제는 독재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주인이요 어떤 통치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가지고 건져주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누가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나폴레옹 그 어떤 영웅 성인 군자랄지라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만인간의 죄를 대신 드시고 죽으셨다가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명을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뜨거운 지옥불 가운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것이 감사의 출발이란 거예요. 나의 구원에 감격하는 사람만이 진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시시댓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 한숨과 절망과 낙심뿐인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다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천국에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우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십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그저 형식적으로 조금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큰 두 번째로 감사의 진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진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 행한다는 뜻은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감사의 진행이에요. 아니, 말만 감사하다면, 말만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는데 그것은 입발린 소리요. 입발린 감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골롯에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으로 황제로 영접한다면 그분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행하다는 단어는 헬라우로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 이것은 걷는다, 걷는다,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다면 그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장세기 5장 23절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또한 노아 역시 장세기 6장 9절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골로세서 2장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식물의 뿌린 나무에 뿌리는 땅에 박혀있죠. 그래서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땅에서 물을 흡수하고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영양분을 어디에서 흡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았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삶의 영양분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는 자는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과 핍박이 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평강제일교회 주의 몸된 교회 뿌리를 박아보세요. 말씀을 인하여 환란과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박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인하여 환란과 핍박이 오면 넘어진다라고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원 12장 3절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잠원 12장 12절에서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보니까 뿌리를 강반에 뻗친 나무는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사야 27장 6절과 이사야 37장 3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싸워질 것에 뿌리를 박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사의 말씀에 뿌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은 다음에 예수님 안에 세움을 입어야 돼요. 골로세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 단어는 집을 세울 때 건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FOE 코도메오 FOE 코도메오 이 단어는 무엇뭇 위에 세우다 무엇뭇 위에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축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건축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집의 건축재료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레이기서 11장 44절 또 4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죠. 디모드 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거룩을 떠납니다. 기도하는 삶을 떠나면 바로 거룩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 지어져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 오직 기도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야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제 집이 지어지잖아요. 그럼 그 집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야 돼요. 골롯에서 2장 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까? 여기 굳게 서서 헬라오로 베바이오오 이것은 견고하다 확실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게 베바이오오죠. 견고케 하시리라 굳셀 견 굳셀 고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사야 55장 3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골롯에서 2장 7절 교훈을 받은 대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디다스코라는 헬라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 보세요 입에서요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해요 민숙이 14장 29절 30절 보세요 남자만 20세 이상 60만 3550명이 출애급했죠 그런데 열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이야 내필임 후손 안악자손이 키가 3m가량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 보면 어떡하겠느냐 우리 죽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민숙이 14장 1절 2절 보니까 통곡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절 30절에 나를 원망한 사람의 전부는 여호수와 갈래 빼놓고 가나한 땅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가나한 땅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저 남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남을 깎아내리고 흠집을 냅니다 그 입에 말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세요 계속 남 이야기 하는 거야 남 이야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 이야기가 넘쳐나는 거야 그리고 짜증을 내줘 신경질 내줘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가만히 놔두면 잘 해결될 일을 그냥 들쑤셔 가지고 안 된다 틀렸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요 가나한 못 들어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추수감사회배를 통해서 모든 원망을 다 버리고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의 마침은 넘치게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마침이 뭐냐 넘치게 드리는 거예요 골로세서 2장 7절 하반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치게 하라 헬라어로 페릿슈오 페릿슈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뭐냐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다는 거예요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다 정말 너희 감사를 넘치게 넘치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5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그런데 열두 바구니가 남았잖아요 그때 이 페릿슈오가 사용되었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37절에 7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이번에는 또 일곱 강주리가 남았죠 이때도 이 페릿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누구 입에 풀지랍니까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5병 이어의 기적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볼 정도니 감사가 넘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는요 넘치는 감사는요 기적을 창출해요 기적을 창출합니다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편 136전 모든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은 넘치는 감사예요 넘치는 감사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사람이 그 있는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부족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넘치는 감사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죠 3일을 갇혔으니 언제 죽을지 몰라요 깜깜하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언제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언제 건져주셨습니까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회개 있게 만드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탁 토해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어두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토해내 주십니다 감사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두운 고난의 터널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요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 위기의 터널에서 어둠의 터널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갑자기 물고기를 명하사 토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그랬더니 바로 10절에 여하께서 그 물고기의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 어둠의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의 어둠 속에서 토해내 주시고 환한 빛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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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